이번에는 알켄 첨가 반응의 다른 예로 사이클로 프로페인을 형성하는 반응을 보겠습니다. 이와 같은 반응을 우리가 카벤 반응이라고 해요. 카벤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전자가 모두 6개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카벤에 해당되는 이 탄소가 8개의 전자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6개의 전자만 있기 때문에 옥택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죠. 반응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카벤 탄소는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친전자체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. 또 이 카벤 같은 경우에는 분리 가능한 어떤 분자 상태라기보다는 반응의 중간체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카벤이 바깥에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친전자체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응성이 매우 크다. 그래서 이와 같은 사이클로 프로페인 같은 경우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카벤을 어떻게 만드는지 카벤 제조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포타슘 하이드라이드 같은 센 연기를 먼저 클로로포럼하고 반응을 시킵니다. 그러면 클로로포럼에 있는 이 CH 결합이 하나 끊어지겠죠. 여기 비공유 전자상에 의해서 전자를 제공하면서 여기 새로운 결합이 하나 생성이 되고 그러는 바람에 클로로포럼에 있는 CH 결합은 이제 끊어지게 됩니다. 자 그렇게 끊어지고 나서 전자를 주고 나갔기 때문에 이 탄소 쪽에서는 음이온이 생성이 되어서 탄소 음이온을 생성을 합니다. 그리고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염화 이온이 제거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다이 두 개의 클로로 그 다음에 칼벤을 생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자 다이클로로 칼벤의 탄소 부분을 한번 보면 이 탄소 원자 자체는 sp2의 혼성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 비어있는 p 오비탈을 가지고 있게 되죠. 이 그림에서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탄소 양이온에 해당되는 그 전자적인 표현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이 자리에는 탄소의 양 전하를 띄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어있는 p 오비탈을 갖고 있는 것 이걸 탄소 양이온 sp2 혼성을 하고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다이클로로 카벤 같은 경우에도 비어있는 p 궤도 함수가 있는 이런 형태의 sp2 혼성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이 고립 전자상에 해당되는 부분이 sp2 결합 로브 상태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 p 오비탈 상태에서는 위아래로 비어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 있어요. 결과적으로 보면 탄소 양이온과 전자적인 표현은 유사합니다. 지금 현재 고립 전자상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쪽 부분에는 전자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죠. 그 다음에 여기 비어있는 p 오비탈에 해당되는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전자밀도가 떨어져 있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첨가 반응을 보면 이제 이 카벤이 첨가되고 나서의 입체 특이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. 지금 같은 경우에 cis-e-펜텐입니다. 여기에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반응을 했다라고 하면은 탄소의 이제 앞에 고립 전자상이 있고 cl이 있는 두 개 있는 다이클로로 카벤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 반응이죠. 이렇게 이제 앞으로 표현이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카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이 카벤이 cis형에 해당되는 이 펜텐과 반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 cis이 결합되어 있는 그 알킬기의 위치와 그 다음에 다이클로로에 해당되는 위치를 조금 확인을 해봐야 돼요. 이 카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반응 같은 경우에는 입체 특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 가지 입체 이성질체가 생성물로 나온다라고 보는 거죠. cis로 우리가 출발을 했으면 여기에서도 cis에 해당이 되는 그런 생성물로 찾아볼 수가 있고 만약에 트랜스 알켄에서 출발을 했다 그러면 트랜스 이치환체에 해당되는 생성물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이 카벤의 첨가 반응 자체가 이중결합 이 평면 쪽에서 해당되는 어느 쪽으로든 간에 같은 방향 즉 씬 첨가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입체적인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이 cis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반응 같은 방향으로 반응이 합성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 입체적인 그런 배양에 있어서는 결정이 돼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마찬가지로 이 고리형에 해당되는 부분도 이와 같이 그 입체형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서 cis 트랜스는 아니지만 이 배열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은 동일하게 씬 첨가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생성물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.